동발을 걷고 있습니다. 과연 무엇이 들어왔을까요? 뭐 들어온 것 같은데요? 뭐 들어온 것 같더니만 어머 우룩이다. 우룩 들어왔습니다. 역시 저 멀리서 보니까 뭐 들어온 것 같아서 막 뛰어왔니? 아 오늘 점심은 우룩이를 먹자여보 전번보다 더 큰 거 들어왔습니다. 우와 와 역시 정어리를 늘렸네요 엄청 크죠? 3만원짜리 되겠다. 해로 먹으면 인증삼을 찍어야돼 인증삼을 찍어 됐어 이거 이거 정어리를 또 늘리려고 왔어요 정어리를 늘려가지고 우룩을 잡았거든요 이제 저 머리를 좀 눕고 있어요 저 머리를 늘려니까 우룩이 잘 들어오네 정어리하고 우룩하고 바꿔먹는 셈이네 여보 정어리하고 우룩하고 바꿔먹는 셈이네 여보 맛있는 찌개하고 햇도 먹고 찌개하자 누구도 좋아 고구매 맞이